안녕하세요. 찻쌈티비란입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ID4의 형제 모델인 ID5가 곧 국내에 출시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환경부 인증 시스템에 ID5의 재원이 공개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ID5는 강화된 상온저온 주행거리 비율로 인해서 2014년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두 달 전쯤에 알려드렸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2024년부터는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타겟으로 변경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시행되게 됩니다. 물론 기존에도 있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히터 성능을 줄이거나 고의로 상온 주행거리를 줄이지 않고서는 쉽게는 맞추기 힘든 수준의 비율로 강화되었는데요. 최근 확인된 폭스바겐 ID5의 주행거리는 상온 434km, 저온 297km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2024년부터는 상온 주행거리가 400km를 넘을 경우 저온 주행거리가 70%를 넘어야만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ID5의 상온 대비 저온 비율은 6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ID5가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작년 4분기 환경부는 강화된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 기준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여기 빨간 동그라미를 보시면 ID5의 인증시점은 24년 1월이 아닌 23년 12월 28일입니다. 이 경우 65%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없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의 특성상 보조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2023년에 인증만 받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보조금이 확정된 적이 없는 ID5의 최초 보조금 확정은 2024년이기 때문에 만약 이걸로 걸고 넘어진다면 보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 역시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인증시점이 맞을 것 같고요. 2023년 12월 28일 인증을 받은 ID5의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수령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나저나 저는 테슬라 LFP 모델들이 걱정인데요. 이건 관련 소식이 나오는 대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찻쌈티비 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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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